성경 1년 1록 성경 1년 1록 오늘 또 성경은 굿 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록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에스겔 4장에서 7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상징적 행위를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둘째,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 깎아서는 안 되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셋째, 예루살렘 멸망 심판 이후의 비참한 삶은 이 미래위기에 기록된 경고대로입니다. 넷째,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의 희년제도조차 소용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장에서 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44일 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업,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업을 애호사하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궁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업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유하는 것처럼 애호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애호사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통일이니 내가 애호사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대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일씩 떼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떼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느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이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에스겔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업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업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업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하미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리지라 그리한증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설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업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부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오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속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뭉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싸게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뭉둥이가 되었은 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미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급한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으미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여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우와 내가 진도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곳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적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조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폐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오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에 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4장에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네 가지 환상을 본 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네 가지 상징적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 상징적 행위는 토판과 철판과 흙으로 예루살렘 포위 장면의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왼쪽으로 390일 눕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눕기입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바벨론 포르 기간 고 70년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 상징적 행위는 떡을 인분 불에 구워 390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이말 극심한 기근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네 번째 상징적 행위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식 불에 사르고 칼을 놓치고 흔든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남유다 백성들은 칼에 죽고 3차 바벨론 포로들이 잡혀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의심을 받은 선지자들의 삶은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털을 깎은 제사장 에스겔 선지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회개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롤 롤 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